찰리야 그거 누나 뜯어줄 거야? 찰리가? 초코와임? 찰리가 뜯어주세요 찰리가 박스 뜯는 거 오랜만에 봅니다 이거 오리장각 아닌데? 이거 방금 오리장각 다 먹었잖아 뼈밖에 안 남았네 이거 다 먹었잖아 누나 거 뜯어주세요 이거 먹었네? 추워야 되겠다 누나 뜯어줄 거지? 찰리가 먹어봐야 해 귀여워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뜯어주세요 찰리가 뜯어주는 과자 먹게 생겼네 어? 어구 잘하네 태 하고 박스는 태 하고 하는 거야? 아이고 태! 태! 얍치 California 태ognize 찾으 lung 다 먹 orange 이 원仙 bulk 주워야 idol 아뜩 하하 보금 안 돼 태 태 태 태 태 태 태 태 퇴! 옳지! 잘했어 먹을 거 안 먹을 거 확실히 알아 퇴했어? 애 놀랬나 보다 방금 그치? 그래도 할 거야? 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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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다 위험해서 안 되겠다 위험해서 안 되겠어 그만 그만 안 돼 위험해서 안 되겠다 퇴! 빨리 입에 있는 거 퇴! 아이고 어어어어어 어떡해 과자 다 부서지겠네 입에 있는 거 퇴하고 박스는 퇴! 오 고마워 잘 먹을게 이제 그만 그만해 잘 먹을게 찰리야 뜯어줘서 고마워 그만해 그만해 자기야 이거 그만해 치워야 되겠다 퇴! 어 퇴! 옳지 퇴! 옳지 야 그만해 근데 안 되겠어 그만하자 잘 먹을게 찰리야 고마워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으흐흐흐 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.